다음 동작은 바트만 동작입니다. 바트만 동작은 아까 플로어에서도 다리를 차는 동작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똑같이 발을 잡고 다리를 누가 팍 차듯이 허벅지, 엉덩이도 허벅지로 쭉 다리가 이런데도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. 앞과 옆도 이렇게 에너지가 뒤로 늘어나듯이 펴주시면 됩니다. 앞, 옆, 뒤, 옆 이렇게 앞에 4개, 옆에 4개, 뒤에 4개, 옆에 4개 이렇게 한 세트로 동작해주시면 됩니다. démstr крас Heart 어린 effet 2 2 2 아멘